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시법을 강요하게 될 이상현입니다 부동산공시법은 공인중개사 과목 중 제2차 과목으로서 지적과 등기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31회 시험에서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혼자 공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처음부터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암기가 아주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31회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출제된 경향이 계속 더 심화돼가지고 박스형 문제라든가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 틀리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를 제가 분석하면서 교재에 다 반영했지만 기출문제가 어느 한 파트에 넣기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즉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지문이 한 문제 다 들어가도록 한 문제 다 포함되도록 해서 이런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보다는 등기가 훨씬 더 어렵게 느꼈을 것이고 지적도 평상시 동행 상황을 통해서 또는 오프라인에서 강조했던 내용 그대로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2회에서도 역시 이러한 경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 공시법을 단편적인 암기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면서 원리를 터득하는 식으로 공부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공시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이러한 법은 따로 없고 공시에 관한 법령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공시에 관한 법령 속에는 부동산 등기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들에 대한 법률, 법령이 좀 길죠 그런데 이걸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지적법이었다가 명칭이 여러 차이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줄여서 그냥 지적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공시법이라는 이러한 명칭을 가지게 됐고 2차 과목 중에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과목 중에서 우리 2차 과목 속에 들어가 있는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공시법령 이렇게 됐을 때 이 공시법 속에 이 지적이라는 부분하고 등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시법은 이 두 파트를 묶어서 한 과목을 형성하고 출제 문항도 지적에서 12문제 등기에서 12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 세법과 함께 부동산 세법과 함께 한 과목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 16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부동산 세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시에서는 24문제가 되고 세법에서는 16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죠 2차 과목에서 반드시 이 공시미세법이 한 과목을 구성하는데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하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모두 만점을 맞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 즉 평균 60점에 해당되려면 24문제를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한 과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24문제를 맞느냐 공시미세법에서 즉 이건 2차 2교시에다가 시험에서는 2차 2교시, 2차 1교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과거에는 한꺼번에 보다가 지금은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2차 2교시 중에서 공시미세법이 한 과목인데 여기서 24문제를 말쓰는 방법은 지적이라는 부분은 의외로 단순하고 좀 쉬운 편입니다 어렵게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12문항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 다 맞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다 맞는 것도 그러나 한 10문제 정도는 평이하게 맞는다라고 보시고 등기인 12문제 중에서 항상 제가 수없이 얘기하듯이 이것은 절반 정도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문제 정도, 6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한 문제 건너면서 한 문제 맞고 한 문제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세법, 요즘에 아주 까다롭게 남는다 이 세법도 이것도 16문제 중에 한 절반 정도만 맞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총 24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합계 필요한 점수 6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시법 중에서 이 지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 효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공인중개사 합격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2차 과목이 대체로 지금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랬지만 이 부동산 공법은 법의 종류가, 법률이 많기 때문에 공법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조절할 때 조금만 어렵게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 게 부동산 공법이고 공시법 중에서 이 등기, 이 등기는 이것은 민법의 물권 편, 제2편, 물권 편 그리고 제권 편 이 관련된 특히 물권에 대한 변동관계를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공시할 때 이 등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이 등기법의 전제는 민법이다라는 거예요 민법이 공부되어야 등기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다 보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절차법인 부동산 등기법 문제도 있고 그중에 민법적인 내용도 많이 녹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적과의 차이점은 지적은 그냥 맨바닥에서 공부해도 됩니다 맨땅 헤딩하기 아무 사전적인 전제, 사전 지식이 없어도 공부하기 편한데 부동산 등기법은 민법에 대한 절차법이다 보니까 민법의 물권변동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법이다 보니까 배경이 민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한 사람한테 등기부터 강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먼저 지적부터 그래서 들어갈 겁니다 지적부터 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과 등기가 있는데 지적은 그래도 평이하다 그래서 열무제적 맞는다 등기는 민법의 이해가 전제화돼야 되고 또 등기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즉 실무를 중심으로 이해라는 사람들은 쉬운데 이 실무를 안 해본 사람들이 절차를 말로 설명을 하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부분은 법무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법무사 시험은 기출문제가 많이 누적돼 있고 매년 30문제씩 출제가 되며 상당히 깊이 있게 나옵니다 등기 예규 문제까지 다 섭렵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중 공실법에서 이 등기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까다롭게 나온다는 거죠 많은 문제가 축적이 돼 있고 사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특히 작년 이번에 올해 시험 30일의 시험 기출문제를 보면 12문제 중에서 박스형 문제가 박스형 문제가 총 5문제가 나왔어요 5문제인데 그것도 전반적인 문제를 많이 박스 안에 지문이 4개 내지 5개를 써놓고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게 4문제 틀리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게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내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이걸 해결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모르면 답을 찾기 어려운 거죠 모두 고르라는 거니까 한두 개를 맞는 걸 조합으로 오른 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 골라라 틀린 걸 모두 골라라 이게 제일 그래도 난이도가 높은 쪽에 속한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섯 문제나 큰 박스 문제 나왔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상당히 고민이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절반만 맞는 전략으로 가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까다롭다 해서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적 이거 한쪽으로만 또 세법 이것만 하겠다 또 이건 안 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합격이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이런 정도의 구도를 가야 최종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차 과목으로서 이제 공시법이 차지한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비중을 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제 좀 이제 이어서 이제 뭘 보시냐면 부동산 공시법이 이렇게 지적과 등기 파트로 구성되는데 이게 왜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과목으로 묶어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지적이라는 부분하고 등기라는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공시법이라는 과목으로 이렇게 하나의 법령으로 묶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두 부분이 이 법률이 두 부분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상호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이런 원리를 중심으로 이해, 이해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암기, 단순 암기 이거 굉장히 어렵죠 특히 시험에 임박하면 공시법은 대책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리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사람들 원리가 쌓아진 사람들은 이해 위주로 공부한 사람들은 막판에 불안감이 들어지만 단순 암기만 했을 때 시중에 나와 있는 단기간에 학교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해를 중심으로 한번 공부해 주시면 이 32회 시험에서 좋은 그런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자, 공시다 이 얘기는 이렇게 공개 표시에서 보여준다 공개 표시 보여준다 무엇을? 이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 표시에서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공시법에 들어가는 법이 두 가지로 크게 이렇게 지적이라는 부분이 있다 지적, 지적, 그리고 등기라는 파트로 이렇게 나눠진다 우리 용어에서도 보시듯이 이 지적이라는 말은 이것은 지라는 것은 토지다 이런 얘기예요, 토지 적이라는 것은 등록한다 등록할 적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지적은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하면 대표적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인데 정착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건물입니다 물론 건물 말고도 또 있죠 그렇지만 부동산 공시법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있을 때는 토지하고 이 토지하고 그 정착물 중에서 이 건물 이것만을 객체로 합니다 공시법에서 다루기 있는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중에서 건물만 다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지적이라는 이 중에서 지적이니까 토지만 다루겠죠 지적에서는 이 건물은 안 다룹니다 그런데 등기는 부동산 등기, 토지라고 제한 안 했죠 부동산 등기니까 이 등기에 오면 토지도 공시 객체되고 건물도 공시 객체가 되는 거예요 객체면에서 등기가 건물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공시법의 대상이 되는 지적과 등기에서 부동산의 범위에서 일단 차이가 난다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둘 다 공통작용, 즉 토지는 지적에서도 객체가 되며 등기에서도 객체가 되니까 토지를 중심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어느 토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 토지에 대한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려면 사전에 그 토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어떤 토지, 감귤농장이라든가 이런 토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고 거래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토지에 대한 객체인 상황을 현장, 임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 서귀포가에 가서 그 토지 관련된 정보를 알기 위해서 현장을 가봤을 때 과연 그 토지의 정보가 현장에 나와 있겠느냐 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토지 경계며 그 다음에 넓이, 즉 면적은 얼마고 이런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 팩트, 사실관계 이거를 우리가 현재 가본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뭐 줄잘가서 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그 토지 관련된 정보는 미리 사전에 누군가가 다 조사해서 믿을 수 있는 장부에 이걸 다 기록해주면 우리가 그 장부를 보고 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전부 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누가 이걸 해야 되겠느냐 즉 믿을 수 있는 기관, 그것은 바로 공적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적 주체한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공적 주체인 국가가 나서서 이 토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정확히 조사해서 일정한 장부에 기록해주라 그게 바로 이제 토지를 처음에 요치적, 등록하는 과정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토지가 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토지를 우리가 셀 때는 필지라고 합니다 한 필지의 토지가 있다 한 필지의 토지 필지란 인위적으로 구획한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자 모양도 정해진 게 없고 면적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생긴대로 생겼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짜는 거죠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개론에서 배우는 핵지라는 개념과 다른 거예요 필지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는 필지란 이렇게 등록하는 법적인 개념이에요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 필지 한 필지의 토지가 있다 그러면 만약 이렇게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토지다 그럼 서귀포 구체적으로 하면 지번 즉 우리가 서귀포시 그다음에 무슨 동 또는 무슨 면, 무슨 리, 몇 번지 토지 이렇게 구체적인 지번이 특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 이런 현장에 갔을 때 이 토지 관련된 정보가 우리가 사전에 이걸 입수하지 않고는 현장에 가봤자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자체로 가서 면적을 측정하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토지 관련된 정보를 누군가가 미리 조사해서 이거를 일정한 정부에 이거를 기록해 줘라 그래서 첫째가 우리가 이것을 국가가 이걸 조사하는데 국가 중에서 토지 관련된 이런 정보를 조사한 주체는 우리가 주무 담당 부서가 어디냐 국토교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주무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해서 우리나의 모든 토지를 한 필지도 빠트지 말고 모두 조사해서 일정한 장보에 기록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바쁜 분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토지를 등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장관의 업무는 결국은 각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가 이걸 용어정에서 보게 되면 지적소관청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적소관청에 우임을 해 줍니다 국가에서 업무를 지적소관청에 우임해 주면 우임받은 지적소관청은 국가사무으로서 이걸 조사해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등록할 때 우리가 국토교통부는 행정부 소속이죠 여기에 보면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소관청에 우임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현실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소관청이 보고 있는데 이 소관청에 하면 지적공부가 있어요 지적공부, 지적공부 중에서 지적공부 지적공부란 지적공적장부,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덟 가지가 있는데 우리 흔히 들었던 토지대장이다, 임야대장이다, 지적도다, 임야도다 이런 것들 다 묶어서 우리가 지적공부라고 그래요 용어정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지적공부에 이걸 기록해 줄 겁니다 이 지적공부의 대표적인 게 대장이에요 예를 들어 토지대장, 임야대장 같은 이 지적공부에 이걸 기록해야 됩니다 이 때 기록할 때 뭐라고 하냐 이것을 우리가 용어를 등록한다 등록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관련된 정보를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적공부 대표적으로 대장이라고 했을 때 대장이 등록할 때는 어떤 것을 등록하느냐 토지관련된 정보 중에서 객관적인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전국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봅시다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구, 서초동, 이런 10번지다 그 다음에 이 토지용도가 이렇게 건물을 지질 수 있는 땅이다 그럼 이제 지목이라는 게 있죠 지목은 이렇게 대 그 다음에 이 땅의 넓이가 얼마냐 만약 500지움미터다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앞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것을 소재다 소재, 서초동까지가 그리고 이걸 지번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목이 대라는 것은 이건 지목을 얘기하는 건데 토지는 용도에 따라 총 28가지 지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지질 수 있는 땅이 대만 있는 게 아니고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에서 잡종지까지 총 28개의 지목이 있어요 이러한 지목을 표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넓이가 얼마예요? 이 넓이 이걸 우리가 면적이다 이렇게 면적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지적이다라고 표현해요 지적, 토지의 면적 등록한다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라는 것은 쌓을 이렇게 잠깐 지적이고 과거에 토지 면적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다가 이걸 현재 안 쓰고 이렇게 면적 용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8일 보면 토지 지적이라는 표현이 면적을 의미하는 게 가끔 나옵니다 과거의 용어죠 현재는 면적으로 통일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소재라든가 지번이라든가 지목이라든가 면적 이것은 누가 조사하더라도 변동이 없는 거예요 객관적 데이터죠 우리가 이것을 사실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관계 팩트라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관심을 가지는 토지 가격이나 이런 평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기는 어렵죠 거래한 사실은 어떤 데이터가 남겠지만 우리가 가격이 얼마에 거래할 것이냐 이건 이런 사실관계를 기출해서 각자 수요 공급이 원리 또 계약관계라는 것은 청약의사피나 승낙의사피라는 것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어떤 이해관계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 같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면적 다 똑같은 것이고 지목, 지본, 소재 이건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이걸 사실관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 권리가 즉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물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죠 소유권이라든가 또는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또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각종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물건인 소유권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소유자가 누구냐 중요한 문제죠 만약 A가 소유자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권리관계다 이렇게 그러면 토지에 관한 정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사실관계적 측면의 정보 권리관계적 측면의 정보 그 중에 대표적인 소유권 관계 이렇게 봤을 때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미리 사전에 다 조사해서 일전 장보에 기록해 주는데 첫째 이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등록해 주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 권리관계도 조사해서 등록해 주겠다 이거 그대로 쓰기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서초동 10번의 토지가 면적이 얼마냐 500 정도였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자 소유자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면적 소유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면 사실관계적 측면의 정보와 권리관계적 측면의 정보를 먼저 등록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선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등록한 절차 그래서 지적에서 이게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라 했으니까 최초로 토지를 등록한 지적에서 이걸 우리가 최초 등록할 때 우리가 신규 등록이다 이런 말을 써요 신규 등록 없던 토지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를 막거나 등록이 누락됐던 토지를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등록을 우리가 신규 등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신규 등록을 하면 토지가 등록이 되면서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죠 즉 대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장을 만들어서 이 토지 관련된 객관적인 이런 사실관계 측면의 정보와 권리관계 측면의 정보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관이 국가가 다 등록을 해 주더라 등록해 주더라 이 지적법이란 것은 토지를 등록하는 절차의 규정법이다 그래서 먼저 토지에 대한 등록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선 등록된다 이게 공시하는 첫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시방법이 우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시방법이 그러면 먼저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중심으로 하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토에 관련된 이런 토지 관련 정보를 사전에 조사에 등록해 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또 문제 생기느냐 하면 만약 물건 권리 변동이 생기려면 이렇게 소유자가 바뀐다는 거죠 바뀐 때는 어디로 가냐 이건 행정부에서는 게 아니라 법원 즉 사법부 소속의 기관인 말단기관인 등기소에 가서 물건 변동 관계를 또 공시해 주는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이 토지를 평생 가지고 있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거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즉 물건 변동이 일어나려면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유상계약의 전형인 매매 즉 사고파는 관계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매매란다 이것이 우리가 법률 행위란다 민법을 배우는 내용입니다 법률 행위 즉 법률 행위 중 대표적인 계약을 볼 때 계약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상계약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거죠 처음 공부하실 땐 그냥 토지를 산다 사고 판다 그럴 때 판 사람 우리의 매도인 산 사람 매수인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 절차를 보면 처음에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행되죠 중동물 지급한다든가 잔금을 지급하는 이런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계약을 한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채권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채권적 법률 행위 한 겁니다 잔금을 지급하면 모든 이행 가운데 끝나죠 이것은 물건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채권 행위가 물건 행위가 있다 이걸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물건 변동이 되느냐 우리 법은 이렇게 중요한 물건이 변동되려면 외부에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공시수단을 갖춰놔야만 된다 이런 법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민법에 가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법률 행위만 가지고 물건이 안 생기니까 여기다 공시 방법인 등기 이 공시 방법을 구비해야만 구비해야만 바로 뭐가 된다 물건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에요 물건 변동의 효력 이게 바로 우리 법률이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기본 체계가 취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 행위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즉 대금을 다 취급하고 토지를 인도 받아 명도 받았다 그렇더라도 물건 변동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왜? 등기부에 이 소유자가 누구더라는 것을 공시해줘야만 이게 물건 변동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하려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물건 변동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등기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배경에 민법이 놓여 있고 즉 이 큰 부분이 있고 이 등기는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등기하는 절차가 이어지는데 등기하려면 어디로 가냐? 행정부에서 놓은 게 아니라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부에 나왔을 때 사법부 소속이에요 즉 대법원을 중심으로 각급 법원을 구성된 사법부에서 이 등기를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부 법원의 말단기관에 뭐가 있냐면 등기수가 있어요 각 지방법원의 등기과 내지는 등기수라는 명칭을 가진 별도의 어떤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등기수에 가겠다 등기수 사법부 소속의 등기수에 가면 등기수에 가면 여기에 이제 등기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현재 등기부는 모두 다 전산화가 돼 있죠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등기부인데 등기부의 기본 구성은 표제부, 갚구, 을구 이렇게 돼 있어요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고 갚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해 줍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들어가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표제부라는 곳에는 뭘 쓴다? 부동산의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 이건 등기부 표제부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중에서 이것은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권에 관한 부분은 등기부 갚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근제당권이나 임차권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등기부 을구에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걸 알려면 등기부 갚구를 보여야 되겠죠 여기에 갚구의 권리관계를 표시한다 등기부 그 중에서 소유자가 누군가 소유자에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등기부 갚구 이게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 나타난다 그러면 최초로 등기부가 되는 등기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이것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는 등기법 제64조에 가면 아 65조에 가면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 보존등기 이건 항상 중요하고 금년에도 출제됐었죠 소유권 보존등기라면 등기부가 개설이 돼 버려요 그래서 먼저 선 등록을 하고 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존등기라면 등기부가 개설이 됩니다 등기 개설이 돼요 그래서 선 등록 후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등기라는 걸 써요 등기 이거는 용어를 등기 똑같은 장부에 기록하더라도 대장에는 등록이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등기면 등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등기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 이게 바로 부동산등기법이에요 부동산등기법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토지를 등록할 때는 이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등록했고 등기할 때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한다 그러면 부동산등기법 보존등기계에 관련된 65조 제1호 첫째가 뭐냐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됐음을 증명하자 이 얘기는 대장등본을 첨부해서 보존등기 신청하면 이 내용을 그대로 표제비는 여기 사실관계는 대장에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등기 표제비에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갑구의 소유권 보존에서 최초 수자 누군가를 여기에 기록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토지 면적도 다 기록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등기를 하면 등기법 개설됐죠 그러면 이제 공시방법 먼저 대장에 먼저 한 번 공시됐고 등기법에 다시 한 번 공시됐다 이렇게 두 번씩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두 번씩 복잡하게 하느냐 이 부분에서는 잠시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합니다